자 다음 주제는요. 조국신당준비위원회 출범 현장보고 소식입니다. 원래는 제가 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준비된 영상 제작 다 해놓고서는 실수됐어요. 저는 두 번째 보니까 더 기쁜데요. 어제 우리 이븐뉴스 친구들이 조국신당준비위원회 출범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방송 준비하다가 영상을 날려먹고 음성만 남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 곁에 2분 뉴스 우리 강지호 피디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강지호 피디 나와 있습니다. 어제 참 고생했는데 실망했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 번 더 뵐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훨씬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뻔해 보인다. 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 엄마한테도 자랑했거든요. 엄마 나 오늘 방송 나와. 그런데 엄마도 많이 기다리시고 계실 거예요. 엄마 오늘 나와?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현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썸네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조국신당준비위원회 출범 현장.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동훈은 뭐 됐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확실히 조국 전 장관님이 말씀하거나 이런 것들이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뭐 깐족깐족돼 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사실 깐족되는 걸로 치자면 옛날에 운동권들이 더 깐족거리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깐족되다 보니까 이제 자제를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또 진짜들이 나타나면 가짜들은 힘이 빠지거든요.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유시민 장관 옛날에 깐족깐족돼 망한 거 몰랐죠. 유시민 작가 깐족깐족 그랬었어요? 유시민 작가가 옛날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했는데 그때 별명이 깐족 대마왕이었어요. 제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죠. 제가 저럴 때인데 깐족 대마왕이라고 불렸는데 뭐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냐면 유시민은 정말 제주가 있다. 무슨 제주가 있느냐. 저렇게 옳은 얘기를 저렇게 얄밉게 하는 제주가 있구나. 아 맞는 말인데 얄밉게 하는 거예요. 얄밉게 한다. 그런 제주도 진짜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은 참 깐족거리는 건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는 나를 통해서 민주 진보 진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스스로 좀 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사실 깐족거리려고 마음 먹으면.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옛날에 참여연대 시절에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요? 저는 항상 조국 전 장관 생각하면 되게 점잖고. 저희는 장관 때부터 봤거든요. 그 과거에는 좀 어땠었나요? 우리 조국 장관이 유시민 류의 그런 깐족거리만 아니지만 또 정말 대차게 까는구나. 정말 대차게 까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센 표현을 잘 쓰셨거든요. 요즘은 정말 보면 저분이 저렇게 조용한 분이었구나. 점잖은 분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옛날처럼 다시 전투모드를 착장했으니까 한동안 떨고 있는 게 맞죠. 이제 점점 시동 거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전장 다녀왔는데 어제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저희가 어제 다녀온 데가 7호선을 타고 7번 출구로 나오면 이수역에 메가박스 건물이 있습니다. 그 메가박스 건물에 이제 12층으로 올라가면 조국 신당 창당 그 발기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기. 네. 철출범. 철범이 위원의 출범식이었죠. 그렇죠. 이제 출범식이어가지고 거기 저희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사실 잘 몰랐어요. 저희가 어제 대학원에서 이제 뭐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도왔기 때문에 늦게 사무실로 들러갔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이제 장용진TV를 제가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 조국 신당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일정을 잡고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급하게 갔지만 그래도 현장 여러 가지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가장 느꼈던 첫 번째 첫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조국 전 장관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외모도 잘생기고 이러니까 긴장하면서 있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고 이게 약간 오후 늦게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우리 이거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왔으면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범식 한 곳이 사실은 이제 아주 큰 강당 같은 데는 아니죠. 그러니까 보면 약간 소규모 소상영장 같은 느낌? 아마 객석을 다 하더라도 백석되기가 힘들 거예요. 백석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백석이 있고 또 바깥에도 약간 라운지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아마 더 가득 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때가 평일이었기 때문에 미리 막 공지가 안 됐으면 아마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아니 조국 전 장관이 이거를 하루 전날 공지를 했다니까. 그것도 늦게 공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공지를 해가지고 보면서 나도 부랴부랴 보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좀 SNS에도 미리 좀 올리고 한 며칠 전에 하면 뭐 덧나냐고. 아 그러니깐요. 광주 가서 광주 가서 올리셨더라고. 그러니까 내일 내가 서울 가서 이 행사를 할 겁니다. 라고 올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창당 철범식 했었을 때 원래 수강 신청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강 신청한 날이었구나. 그렇죠. 수강 신청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잘 되고 좋았지만 제 학교 생활은 힘들어졌다라는 이제 슬픈 사담 한번 나눠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강 신청 안 하고 취재를 하러 갔었구나. 예. 또 본업이 또 정치 유튜버가 그래도 본업 아니겠습니까? 본업에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강지호 PD가 사실은 한양대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맞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지금 석사과정 하고 있고 박사도 나중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참 제가 이제 20년 전에 석사과정을 들어갈 때. 그때만 해도 석사과정을 들어가면 거의 그... 노비였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교수님 이렇게 잘 따라다니고. 아니, 나 교수님 가방 멋지었다니까. 아, 진짜요? 또한다나 제가 모시던 교수님이 우리 학교 총장, 전직 총장님이셨어요. 아... 그 당시에도 명예총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다가 이 양반이 김영삼하고 엄청 친구인 거야. 엄청 가까운 사람이야. 김영삼 대통령의 친구인가요? 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아,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아... 이제 물어보니까 어, YS야? 이러더라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뭐 친구... 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퇴근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진주에서 유학을 가고, 부산으로 유학을 가고, YS 이 양반은 통영에서 유학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로운 두 친구가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냈대요. 그러던 분이니까 조교를 뭘로 보겠어. 심부름꾼으로 보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놀랐겠어요. 전화 받고 드시고. 아이, 뭐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부속실입니다라는 그 음성이 지금도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부속실입니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거든. 나는 무슨 말인지. 아니, 비서실입니다라면 대충 알아들을 텐데. 그렇죠. 부속실? 부속실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요. 네, 그랬더라고요. 네, 지금 뭐 옛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새 그 석사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불쌍해 보이네요. 아, 그렇죠.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기예요. 자,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취재를 했는데 어제 영상 날려먹어가지고 좀 아쉬웠겠네. 아, 그렇죠. 저는 뭐 괜찮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조금 아쉬웠다.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네. 자, 어제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이수영 메가박스에서 열렸어요.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갑작스럽게 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꽉 메웠다. 그렇죠. 자리는 꽉 메웠습니다. 네.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조국신당이니까 조국이 창당준비위원장일 줄 알았는데 창당준비위원장은 다른 분들이 맡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이 당대표겠지 이런 생각을. 당대표겠지. 그렇죠. 당연히 당대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은우근 전 강주대 교수님이라든지 김호범 부산대 교수님. 그리고 이제 강미숙 작가님 이 세 분에서 창당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은우근 교수님. 은우근 교수님. 그 다음에 김효범 교수님. 그렇죠. 교수님들이 일단 창당에 많이 참석하셨군요. 이게 약간 교수님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당이 되지 않을까. 약간 학구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일단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교류가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조국 전 장관께서는 인재영입위원장. 특별하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제 한마디 하셨을까요. 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민주진영 그리고 진보진에서 가장 걱정스러워 하던 게 조국 신당 창당하면 이거 막 갈라치기 되고 막 진보진영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표가 갈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쭉 들어보니까 1대1 구도로 하고 민주당이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뉘앙스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은 조금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세요. 조국 신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분열이 되지 않는가. 또는 그래도 나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싶은데 조국 신당이 생기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하시잖아요. 약간 느낌이. 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가 맞지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 입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님이 민주당 입당을 하셔가지고 같이 정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바람은 바람이지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염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는 것 자체가 진보 진영에서 약간 큰 형 같은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좀 든든하게 막 닫아야 되고 또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 포섭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당을 하나 창당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가기는 하지만 약간 독자노선으로 이 약간 행동대장 느낌으로 이제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선봉대 같은 역할이죠. 그렇죠. 선봉대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민주당에 입당했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저쪽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겠느냐. 필미로 삼겠느냐.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도 계속 문제를 삼고 시비거리를 삼는데 분명히 이거 가지고 또 조국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으면 방어하는 게 상당히 버거울 수밖에 없고 일단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 맞서 싸우자라고 하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조국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염려하는 게 특히 우리 나이 때 20대, 30대 특히 남성들이 되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 어느 정도 맞으나 저희가 이제 한번 2분 뉴스가 인터뷰를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도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그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점점 희석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거의 한 70% 80%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뭐 모르거나 아니면 뭐 찬성도 가끔씩 나오고 긍정적인 반응도 약간씩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염려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조국 장관을 너무 터부시해버리면 40대, 50대가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함께 가지만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험을 분산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득은 함께 취하고 위험은 분산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가 분산된다고 보기 사실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어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1대1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맞습니다. 1대1 구도. 이게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 지역구는 1대1 구도로 만들어 놓고 특히나 가장 큰 목표가 의석수 우리가 1등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우선 제3당을 원하기는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조기 종식이라든지 이런 게 제1 목표이기 때문에 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래도 사실을 보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라든지 주변에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 있기는 있잖아요. 아직도 걱정 많이 하시죠. 아직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지역구의 비례대표에서도 민주당과 연합해라니까 민주당 주도에 연합신당 여기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것이고 그게 아니고 지역구에서만 1대1 구조를 만들고 비례에서는 경쟁해도 좋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잘 캐치해야 되는 게 사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랑 약간 느낌이 뉘앙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앞뒤 맥락을 살펴보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모가 딱 보면 조국 신당 민주당이랑 독자노선 가버리네. 그리고 약간 민주당 민주당 쪽에서도 조국 신당 되게 나쁘게 보고 있네. 이런 식의 뉴스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약간 저희 2분 뉴스가 이런 데를 좀 잘 참석을 해가지고 좀 가짜 뉴스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들 좀 팩트체크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가 그래요. 채널A 같은 데서만 해서 당장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조국 신당 때문에 민주당이 곤욕스러워한다. 조국 신당이 민주당과 독자노선을 취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간질을 시키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죠. 현장 가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는 민주당과 완전 따로 독자노선 갈 거야.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보다는 함께 가자. 함께 가자가 훨씬 내용이 큰 거죠. 그렇죠. 함께 가자가 더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뭐라고 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 비례보다는 소송구구제잖아요. 소송구구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노선을 간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가장 크게는 비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퐁당퐁당이라든지 퐁퐁당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칭당의 비례가 좀 많이 가더라도 민주당한테 그렇게 손해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뭐가 제일 그런 생각이 드냐면 솔직히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은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 솔직히 내가 물어볼게. 정의당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정의당은 왠지 약간 친구한테 뒤통수 맞으면 더 열받잖아요. 그치. 뭔가 요즘에는 국민의인보다 더 미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싫다까지는 아닌데 사람이 미워 보이잖아요. 그치. 네.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원래 저한테 뒤통수 맞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싶은데 저 새끼는 원래 저런 새끼야. 원래 친구한테 뒤통수 맞으면 두 배로 아픈 법이거든요. 니가 그럴 수 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신당에서 비례 나온다고 하면 미래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으로 가는 그런 의원들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조정훈 같은 사람보다. 맞습니다. 조정훈은 시대전환 여기 있으면서 정말 알짜배기는 다 뽑아먹고 그래놓고서는 막상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뭐 국민의 이렇게 비례 같이 하면 국민의힘 넘어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누가 민주당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 보자. 유호정 같은 친구 봐요. 하.. 나는 정말로 놀란 게 나 유호정이 이준석하고 펴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진짜 특히나 저희 그 남자친구들 제 주변 친구들 학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게 젊은 친구들 왜 이준석 왜 지지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지를 많이 보내요. 근데 유호정이랑 말 딱 듣자마자 이준석을 바로 손절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진짜. 아 왜 그러냐면 이거라. 이준석이 좋아서 지지하는 것보다도 이준석이 페미니스트라든지 여성들과 그 당시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준석을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20대 청년들이 많았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반대로 유호정과 한다니까 학을 띠는 거죠. 쟨 뭐야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왜. 그러니까 쟨 뭐야 우리가 왜 지지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준석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쟤가 뭐야 쟤 어떻게 진보정당하던 애가 이준석 같이 표를 먹냐고요. 그러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정당을 과연 지지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민주당하고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표를 줄 때 지지자들이 과연 그렇게 기껍게 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보다는 어쩌면 차라리 조국신당이 훨씬 더 믿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제 뭐 조국신당이 아마 지지율이 좀 높을 거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박홍군 전 원내대표가 지금 어제 뭐 사실 그 조국신당에 대해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제하라는 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동의할지 비동의할 건지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박홍군 전 원내대표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의당이나 어떤 진보당이나 어떤 기본소득당하고 연합정당을 만들 그 일을 하셔야 돼. 아 그러니까 그게 반하구나. 네. 근데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 조국 정당 그래 뭐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좀 그렇지. 아 말을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박홍군 위원장에서 그렇게 나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많이 당부도 많이 드렸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이간질거리로 잡는다는 거죠.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언론에서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국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사실 전부 다 지지해주시는 분들도 각자 많거든요. 그래서 조국 무조건 배제해야 돼. 문재인 무조건 배제해야 돼. 이재명 좀 싫어. 이런 것보다도 다 같이 뭉뚱그려서 협력하는 진부진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앞으로 만들어질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겠으나 국민들한테 뒤통수는 때리지는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한테 뒤통수를 안 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아직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어제 조국 장정관이 비슷한 거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총선이 끝난 뒤에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거나 지지해주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셨겠냐고. 아마 계속 염려를 계속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당하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조국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계속 숙고하면서 이렇게 좀 릴렉스 시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들으면서 가장 아 이게 핵심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이 말이었어요. 국민에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동지들 등에 칼을 꽂지 않는 사람을 모셔오겠다. 나는 이 얘기 듣는데 동지들 등에 칼 꽂지 않는 사람. 이 말이었는데 정말 가슴이 와서 욱하고 맺히는 거야 진짜.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랑 결이 맞지 않으면 안 지내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 등에 칼을 맞으면 그것만큼 아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 조종훈이었고 두 번째 떠오르는 사람은 심상정이었어요. 아마 우리 시민들 이 방송 들으시는 시민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많이 그러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배제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말로 좀 국민들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기대해도 좋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마 다른 언론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비례연합 정당 만드는 민주당이 만든 비례연합 정당보다 조국 신당이 훨씬 더 영향력을 갖지 않을까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검찰과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가장 앞단에서 싸운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긴장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비례위원장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은 화난 관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가장 위기를 느끼지 않을까 맞습니다. 특히나 또 민주당은 이제 약간 그래도 가장 큰 정당이 진보 쪽에 가장 큰 정당이기 때문에 약간 포용증이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줘야 돼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정당이 조국 신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그 역할을 이제 정의당이었잖아요. 옛날에 저 노회천 의원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정의당은 좀 집에서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원래 사람이 지치다 보면 좀 쉬어 주기도 하고 휴가도 떠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 그러니까 옛날 원래 정의당이 하던 역할을 앞으로 조국 신당이 할 거다. 이런 기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소선거구제는 민주당을 주고 비례는 정의당을 주다. 이런 게 좀 많았잖아요. 조국 신당도 이후에 좀 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역구에 출마하실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신다면 부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부산 추마하면 거기 따라가시겠다고. 아 그렇죠. 제가 이제 개인적인 계획인데요. 이제 약간 조국 전 장관님을 이제 비춰주거나 이런 방송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워낙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조국 장관이라든지 뭐 민주당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사람 헷갈리게. 그리고 이간질 막 시키고. 이간질 막 시키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신 분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게 정정이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국 전 장관을 비춰주는 방송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데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따라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2분 뉴스가 조국 전 장관을 따라다니면서 비추는 방송을 할 거랍니다. 제가 자주 우리 2분 뉴스 친구들 PD 두 명의 PD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부산에 출마한다면 나도 고향이 부산인지라 나도 힘을 좀 보태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서 뭐 하다못해 연설이라도 할까. 하다못해 팜플레이스라도 돌려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또 가게 들어가거나 팜플릭 돌려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거든요. 비춰주다가 아이 조국입니다 이렇게 또 해주고 그런 방송도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그건 안 돼. 아 그래요? 선거법 걸려요. 그러면 그냥 그 25cm 25cm 들고만 다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중당적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이중당적 확인해 보니까 정당법제 42조 2항에 이중당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당적은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막 커뮤니티나 막 또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아 조국 신당이랑 민주당이랑 이중당적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이중당적은 또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뒤져봤어요. 안 그래도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중당 정당법을 뒤져봤거든요. 42조 2항에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게 모든 사람이니까 일반 당원도 안 된다라는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확인을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뭐 일단 압도적으로 보면 언론의 관심을 조국 장관이 지금 끌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지금 확실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심이 엄청나게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보면은 언론들이 많이 취재를 봤죠? 네. 언론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SBS, MBC, 그리고 그 매일경제가 어디였죠? MBN, MBN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3명에서 4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그러니까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제도 제가 나중에 좀 늦었지만 가보니까 그래서 방송사들은 다 말하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팬 기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일반 기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출범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송구하는 걸 보니까 한 제법 많이 이렇게. 네. 제법 많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끝나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기사가 얼마나 났나 이제 보니까 어제 저녁까지 내가 계산하니까 600여 건 정도 나왔어요. 600여 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러니까 전날 전전날 부산 가고 광주 가고 목포 가고 하신 것까지 빼고 그거 빼고 어제 순수하게 출범식 이것만 딱 보니까 그것만 600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어 왔던 그래서 이제 뭐 평산마을 가고 봉하마을 가고 부산 가고 광주 가고 또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보면은 그때마다 점점 점점 이게 보도 숫자가 늘어나요. 점점점 늘어나는군요. 특히 그 평산마을 갔다 와 가지고 나온 얘기들. 그러니까 당을 만들겠다라고 한 얘기. 그 보도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설날 연휴 끝나는 그 무렵에 있었던 그 보도부터 해 가지고 보도량이 폭증을 해요. 폭증. 네. 그래서 그 부산에서 그 인터뷰 한 기자회견 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건 정도. 그때 진짜 관심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권 정도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은 다른 신당들 다 있으나 조국 신당이 모든 언론들의 압도적인 관심을 갖고 있구나. 사실 뭐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 그리고 또 합쳤잖아요.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지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진작에 좀 이렇게 조국 전장을 출마하시는 것도 또는 정치에 참여하실 필요도 있지 않았는가. 조국 신당 이 얘기는 지금 거의 뭐 정치권에 거의 뭐. 그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 맞아요. 네. 네. 앞으로 우리 우리 2분 뉴스 친구들이 그 핫플레이스 조국 신당을 계속 비추는 방송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